인간과 귀신이 팀플레이란 독특한 소재로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들어줄 영화 오마이 고스트의 눈웃음이 매력적인 배우 정진훈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진훈 씨 또 이렇게 배우답게. 그 투임 에임 인사 말고 다시 한 번 배우답게. 배우 정진훈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오마이 고스트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배우 정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진훈 씨가 작년 11월에 투 에이엠 멤버로 나오셨는데 오늘은 이제 배우 정진훈 씨로. 맞습니다. 좀 마음가짐이 다르죠? 아무래도 또 이제 가수로서 다른 거를 또 음악 홍보하러 나온 거랑 이제 영화를 대표해서 또 영화를 홍보하러 나온 또 마음가짐이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조금은 다르죠. 근데 원래 오늘 혼자 나오시기로 한 건 아닌데. 원래 그 이주연 배우와 같이 나오기로 했는데 그 건강사회 문제로 이제 아파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주연 씨가 여기서 고스트인가 봐요. 아 여기서 이제 젊은 신입 대표로 나오고요. 아니구나. 우리 또 귀신으로 나오는 안서연 배우. 안서연 배우와 또 함께합니다. 그래요. 차근차근 얘기 들어볼게요. 김현기훈 씨가. 역시 화정 디제이는 게스트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네요. 데뷔 때부터 봤던 진훈 씨라 그렇겠죠? 보라로 보는 사람도 기분 좋습니다. 아 보셨구나. 아니 특히 또 우리 진훈이는 반갑죠? 맞죠. 너무 어릴 때부터. 애기 때부터. 네. 맞아요. 아우 진짜. 저 고등학생 때부터 뵀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해봐요. 왜요? 어려도 알 건 다 알아. 어려도 아픈 건 똑같아. 그때 이게 딱 나왔을 때 정말 그 진훈이랑 어울리는 그 가사라고 생각했는데. 네. 목소리도 너무 그때 청하했고.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니까 너무 행복해요. 들어올 때마다. 아니 바깥에서 막 웃네요. 제가 노래를 다짜고짜 시키니까. 그런데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이제 2AM 멤버들이랑 같이 이렇게 라디오고 TV고 이렇게 나오다가 혼자 이렇게 배우러 딱 나왔을 때 조금 좀 기댈 데가 없다고 그러나 좀 그런 게 있나? 아니 근데 이제 올해 활동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또 혼자가 편하더라고요. 아 그런 것도 있겠다. 아니 또 배우로서 또 이렇게 출연할 때는 또 혼자가. 네. 또 아무래도 연기 얘기하고 이렇게 작품 얘기할 때는 혼자 있어요. 또 형들이 또 안 놀리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또 형들이 막 놀립니다. 같이 있으면. 2049님이. 서글서글함의 정석. 진훈님. 진짜 이 단어는 진훈 배우님을 위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진훈이 성격이 의외로 이렇게 친근하고 좀 서글서글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제 형님 누님 선배님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원래 성격이 좀 그런 게 있어야지.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끔은 혼자가 편해요 이런 걸 예전에도 했었어. 예전에도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거한테 보면 그런 게 툭툭 나왔어요. 그렇나요? 이렇게 같이 있으면 좋죠. 이게 아니라 아니에요. 혼자 이렇게 편할 때가 있어요. 하셨어요. 능글맞네요. 되게 이렇게 들어보니까. 1022님이. 역시 정진훈 하면 대한민국에서 눈웃음이 가장 매력적인 연예인이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눈웃음은 주름이 잘 생길 수 있는 부위라 관리가 중요하다는데 진훈 씨만의 눈웃음 유지 비법이 따로 있나요? 그렇죠. 사실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진훈 씨만의 눈웃음 전매 특헌데 관리 비법 있나? 이게 사실 잘 발라줘야 되고요. 아, 아이크림 같은 거? 추천받는 아이크림과 앰플. 링클 케어 이런 것도 하고? 네. 잘해야 되고. 그리고 좀 이게 저도 이제 살이 쪘다 빠졌다 하다 보니까 살이 찌면 조금 더 이게 웃었을 때 주름이 좀 세게 잡히더라고요. 그냥 봤을 때는 좀 펴져 보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웬만하면 피부 탄력을 좀 잃지 않기 위해서. 신경 많이 쓰네. 네. 피부과도 요즘에 갑자기 제가 좀 이렇게 전 영화 크랭크업 했던 게 농구 영화였어서. 메이크업을 하고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피부과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훈 씨는 살짝 지금 마스크 내려도 되는데 저는 사고 있어도.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배우분의 얼굴을 보러 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제가 끼고 있겠습니다. 그 눈웃음이 진짜 우리 정진훈 씨 매력인데 주변에 저 사람은 참 눈웃음이 예쁘다는 배우나 가수 뭐 있어요? 정진훈 씨가 생각하는. 저는 그 김재원 형 눈웃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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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죠. 예쁘죠. 네. 항상 드라마 할 때도 느꼈던 건데 또 이렇게 어떤 얘기를 드리면은 또 빵긋빵긋 웃어주시는데 거기서 에너지를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군요. 맞아요. 그런데 또 정진훈 씨 눈웃음을 보면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웃음이 매력적인 배우 정진훈 씨가 참여한 영화 아까 슬쩍 말씀드렸지만 오마이 고스트가 바로 내일 모레 15일에 개봉하죠. 네. 벌써 내일 모레네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딱 직감적으로 아 귀신이 나오는구나 싶은데. 그렇죠. 귀신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막 그런 귀신인가.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극중에 신입 FD 역할을 맡은 태민이라는 친구로 나오고요. 저는 직장을 지켜야만 하는 신입 FD고 그리고 그 귀신으로 나오는 이제 안서연 배우가 맡은 콩이라는 역할은 스튜디오의 붓박이 귀신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스튜디오에 소리 많이 나고 이러면 귀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스튜디오를 지키는 귀신과 이제 직장을 지켜야 하는 태민이 이제 만나면서 벌어지는 그런 아주 유쾌한 에피소드를 담은 얘기고요. 그러면 태민이는 그 귀신을 꼭 없애야 되나? 원래 같이. 이게 태민이가 귀신을 이제 없애지는 않고 팀플레이로 협력을 해서 어떤 사건들을 이제 헤쳐나가게 되는데 이제 그때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새하 역할의 우리 이주연 배우가 신입 젊은 이제 대표로 오면서 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풀어집니다. 그렇군요. 그 귀신 콩이 역이 영화 옥자에서 열어났던 안서연 씨. 그렇죠. 이제는 고등학교 3학년생이 됐습니다. 우리 태민 씨는 그럼 거기서는 이제 그 태민이라는 역할은 어떤 캐릭터예요? 그러니까는 성격이. 그 태민이라는 친구는 굉장히. 좌충우돌? 제가 이거 이제 그 뭐지 시사회 때 감독님께 여쭤봤던 게 감독님이 진훈 씨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캐스팅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아 혹시 그럼 제가 태민이처럼 이렇게 착하고 좀 바보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러셨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럼 여기서 태민이 굉장히 착하고 순수하고. 순수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바보 같아 보일 정도로.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진훈 씨가? 저는 바보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훈 씨가 의외로 눈 웃음도 있고 이렇게 선량해 보이지만 걔도 또 자기 걸 딱 챙기는 그런 야무짐이 있던데. 그렇죠. 제가 또 제 내면에 또 시라손이 한 마리 또 기가 막히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그거랑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렇지. 그런데 순수함이 있는 청년이 안에 대부분 또 그렇게 야무진 게 갖고 있으면 빛이 나는데 그런 걸 잘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네. 태민이가 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지 또 영화에 또 나오거든요. 다 나오는구나. 아까 이제 옥자에서 열어냈던 안서연 씨 얘기했는데 고용학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2004년생. 맞습니다. 좀 나이 차이가 나는데 함께 연기할 때 합은 어땠어요? 그런데 나이 차이가 무색할 정도로 서연 씨가 너무 이제 저랑 연차같은 비슷해요. 2008년 데뷔를 하셔서. 어떨 때는 저보다 더 어른스럽기도 하고. 많은 것도 많고. 막 분위기도 너무 잘 맞춰주시고. 그래서 합이라고 하면 사실 너무 잘 맞춰주셨죠. 서연 씨가 제가 애드립도 많고 막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면 서연 씨가 이제 다 뒤에서 정리를 또 해주셔가지고 너무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뭐 그 촬영장에서는 서연아 뭐 이러죠? 그렇죠. 서연 씨 이러지 않죠? 콩이야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그러면 오빠하고? 네. 그렇죠. 그 주연 씨도 나오는데 이주연 씨. 애프터 스쿨. 그렇죠. 어땠어요? 아무래도 방송국에서 정말 자주 봤던. 얘기는 안 했고? 얘기를 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동갑내기들하고 주로 이제 있었고. 애프터 스쿨 누나들은 또 워낙에 이제 막 키들도 다 크고. 그래서 다가가기 좀 무서웠던 기억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인사만 자주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알고 지낸 시간이 있으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캐스팅 이제 할지 말지 정할 때도 이제 미팅할 때 만나고 그랬었는데. 너무 반가워서 오히려 이거 너무 또 친해서 못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은 이제 무게감을 두고서는 서로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했었던 것 같아요. 했는데 이제 촬영 들어가니까 어때요? 너무 편하죠. 아 편하게 잘했어요? 너무 편하게 잘했습니다. 진훈 씨에도 키가 만만치 않게 크잖아요. 그렇죠. 제가 186인데 이제 구두 신고 하면 뭐 188. 그러니까. 그런데 애프터 스쿨 누나가 무서웠구나 그때는. 그 에너지가 누나들이. 맞아. 예쁘고 키 크면 좀 무서워. 다가가기 좀 어려웠습니다. 이지현 씨가. 네. 저도 방송국 스탭으로 잠깐 일했던 적이 있는데. 극중 태민도 홈쇼핑 방송 스튜디오에서 귀신을 발견하는 설정이잖아요. 진훈 씨도 방송국이나 연습실에서 귀신을 본 적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대부분 가수들은 뭐 녹음할 때 뭐 귀신 소리 들으면 대박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녹음실에는 뭐 많다는데. 제가 이제 JYP 소속이었을 때 그 2층에 이제 2AM, 2PM이 이제 활동 시기가 비슷했다 보니까 같이 이제 준비를 할 때가 많았어요. 그럼 2층에 메이크업하는 메이크업 룸이 있었고 그 옆에 이제 보컬실이 따로 있었는데 거기가 귀신을 정말 많이 보기로 유명했어요. 예전에 이제 임정희 누나가 재활비 있을 때부터 그 방이 정말 유명했는데 보통 이제 밥을 먹으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김밥이랑 이제 떡볶이 같은 걸 놔두고서는 먹었는데 수롱이 형이랑 저랑 거기서 엎드려서 잠을 잤거든요. 머리가 돌리면 안 되니까. 우리 황관인 피디님 이럴 때 수산한 음악 같은 거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분이 이제 네 그래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형 무릎 쪽에 제 무릎 쪽에 형 머리가 있는 정도에서 이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엎드려서. 수롱이나? 네. 그래서 수롱이 형이 갑자기 아야 하지 말라고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깬 거예요. 엎드려서 자고 있다가. 그래서 형 왜 그래요 그랬더니 너무 비몽사몽이니까 왜 그래요 그랬는데. 둘 다 이제 비몽사몽인 채로 눈을 뜨니까 막 짜증은 나 있고.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형 왜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아 너가 자꾸 내 옆구리 찔렀잖아. 찌르지 마 자게. 그런데 저는 분명히 이렇게. 엎드려서 자고 있었으니까. 형 무슨 소리예요. 제가 형 옆구리를 어떻게 찔러요. 그랬더니. 어? 이러고서 둘이 소리 지르면서 뛰쳐나간 적이 있어요. 오오오 순간. 순간 이게 옆구리 찌를 수가 없는 거야. 오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때 진짜 무서워서 한동안 그 연습실에서 연습을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녹음한 건 뭐였어요. 그때가 죽어도 못 보내 활동 이제 할 때였어가지고. 잘 됐잖아 그러니까. 잘 됐죠. 엎드려서 옆구리를 찔렀대. 옆구리를 찔렀대요. 수롱이 옆구리를. 그러니까 남자가 옆구리는 잘 안 찔르잖아요. 이렇게 어깨를 때리거나 뭐 이러는데. 그리고 제가 수롱이 형한테 무슨 또 욕을 들으려고 제가 자고 있는 수롱이 형 옆구리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무서웠어요. 자 그러면 뭐 대박이 나 있었을 때네 이때는. 그렇죠 그렇죠. 자 귀신을 보고 대박 횡진 중이었던 노래 2AM의 죽어도 못 보내 듣고 올게요. 가려거든 떠나려거든 내 가슴 부쳐내 아프지 않게 나 살아갈 수라도 있게 안 편다면 어차피 못 살건 죽어도 못 보내 언제 들어도 명곡이에요. 감사합니다. 2AM 죽어도 못 보내 듣고 오셨습니다. 5664님이. 아니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죽어도 못 보내 를 들으려니 초반에 오싹하고 소름도 닿았어요. 크크 와 이런 느낌 처음이야.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끝나고 죽어도 못 보내 하니까 고스트를 보내는데. 조심하세요.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돌아보지 마세요. 2049님이. 아 옥자의 안서연 배우님이 귀신으로 나오는군요. 생각만 해도 너무 귀엽고 통통 튀는 귀신일 것 같아요. 크크 오 마이 고스트 그래도 귀신이 나오는 영화인데 무섭거나 깜짝 놀라는 장면도 있을까요? 있겠죠. 아 근데 이건 영화를 보셔야 알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스포입니까? 아니 오마이 고스트면. 왜냐하면 이제 스포까지는 아닌데 저는 이제 없다고 생각했다가 깜짝 놀란 적이 한 번 있어가지고. 그래 그래 그런 게 무서워. 왜 영화 다 끝났는 줄 알고 몇몇은 일어섰는데 뭐가 확 튀어나오고 막 이런 거. 네 근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무서운 영화 아니고요. 귀여운 귀여운. 통통 튀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근데 이런 거 놀랄 때는 이런 코미디나 이런 거는 배우들이 극 중에서 더 놀라잖아요. 아 그쵸. 아 그쵸. 저도 극장에서 이제 보다가 시사회나 이렇게 하면 보니까 처음 봤었거든요 시사회에서.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안 그래도 곱도 많은데. 아 근데 이제 이렇게 시사회를 할 때 재미있었어요. 아무래도. 너무 좋아요. 반응을 보면서 또 영화를 보게 되니까. 이제 제가 뭐 어떤 애들을 했는데 어 그게 사람들이 좀 웃었다. 웃을 때 흐뭇 흐뭇 흐뭇. 아유 자작했다 오늘. 7122님이. 네 정진훈 배우님. 다양한 장르에서 여러 캐릭터로 연기 필모그래피를 쌓아가는데 이번에 코믹 장르 영화의 주연을 맡으면서 힘든 점은 없었나요? 코믹이라는 장르가 잘 맞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저는 코미디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워낙 어려운 연기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도전하는 걸 참 좋아하고 겁은 없었는데. 막상 해보고 호흡을 맞춰보니까 역시나 정말 어려운 장르였고. 맞아요. 코미디가. 네. 그래서 그런지 뭐 이 아쉬움도 정말 많이 남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코미디를 해보고 싶다. 너무 잘할 것 같고. 뭔가 이 연기필모도 연기필모지만 코미디 장르를 따로 이게 뭔가 구분해놓고 싶다라는 생각도 막 들기도 하고. 아 그 정도로. 네. 너무 흥미로웠어요 그만큼. 진훈 씨는 그럼 어떤 장르가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생각보다 액션 장르를. 아 그래 액션도. 네. 되게 좋아했었더라고요. 원래는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 뭔가 액션을 했을 때 보여지는 그 시연시연함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잘 맞는구나. 아 그래 액션도 잘할 것 같다. 부끄럽다. 네. 얼굴도 이렇게 딱 풍기는 이미지가 너무 순진한데 왜 반전으로 너무 무서운 실세의 막. 네. 와 그런 거. 아 예 아닙니다. 알고 보면 막 저쪽에 보스 막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너무 해보고 싶어요. 우리 진훈 씨가 운동 좋아하죠? 운동 너무 좋아하죠. 몸 쓰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몸 쓰게 생겼어. 아 그런가요? 오 그렇구나. 그럼 운동할 때는 누구랑 해요? 혼자 합니다. 혼자요? 네. 혼자서 맨몸 운동 위주로 하고. 또 옆에 사람 있으면 저는 그 사람을 좀 타는 편이라. 웬만하면 운동은 혼자 합니다. 준호 씨도 잘하잖아요. 아 엄청 잘하죠. 네. 다 뭐. 같이 하면 끝이 없겠네. 그래서 투피엠 형들 이제 헬스장에서 만나면은. 2시간이고 2시간 반이고 계속 같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찬성희 형이랑도 만나면은 엄청 오래 하고. 그러니까. 이 날의 씨가. 네. 처음 오마이고스트 시나리오 대본을 받고 가장 이상적이었던 씨는 무엇이었나요? 인상적이었던. 인상적인 씬이었던. 인상적이었던 씬은 무엇이었나요? 영화 촬영 중에 애드립도 많이 들어갔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 귀신이 나오는 영화를 찍다가 남한보인이라는 영화를 찍고 있을 때 오마이고스트를 시나리오를 받았는데. 처음에 아 또 귀신 영화? 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전 정말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시나리오를 읽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이 콩이라는 귀신이 너무 이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귀여운 거야. 그래서 이 콩이랑 같이 맞붙는 씬에서 애드립도 정말 많이 생각나기도 하고 해보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데. 자. 그런데는 4부.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도 영화 오마이고스트 청주둔 배우와 함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스화icles 하세요. 잠시 후 3부에서 아시죠? 하자 하자 Türkiye님, 2부에서 5부에서 comment Serignala Tony 한번 참여하시라고 하세요. 속에 지켜주는 상큼한 그 목소리 최화정의 파워타임 워낙 누나 아아 워낙 화정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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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영화 오마이 고스트의 주연 배우 정진훈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아주 가깝게 우리 진훈씨 보실 수 있어요 그러네 이제 주연 배우 막 이러니까 사실 주연이 뭐 다 좋은건 아니지만 주연 배우 정진훈 이럴 때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시겠어요 책임감도 있고 항상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 아까 3부 끝에 이나래님 질문 받고 대답을 해 주시다가 그런데에서 멈췄거든요 그런데 혹시 또 지금 들으시는 분은 이나래씨 질문이 뭐였냐면 처음 오마이 고스트 시나리오 대본을 받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씬은 무엇이었나요? 영화 촬영 중에 애드립도 많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정진훈씨가 아무래도 뭐 애드립도 많이 하게 되고 뭐 이랬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데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대본을 읽다가 제가 처음으로 이제 퇴마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 귀신의 첫 등장이 그 뭐라 그러죠 이 옷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 그 따다다다다다 발 없이 걷는 거? 그 옷 꽤매는 그 아 재봉틀 재봉틀 재봉틀에 미싱 손가락을 계속 넣는 장면이 니가요? 귀신이? 아플 거 아니야? 전 그 장면이 너무 인상이 깊어가지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런 얘기 잘했다 이거는 처음 시도되는 이상한 기이한 행동이네 귀신을 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장면 때문에 사실 찍을 때에도 막 가짜 손이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시원한가? 수지침 맞듯이 오 진짜 뭐라 그러죠? 우리 한의원 가면 하는 거 뜸뜨는 거 핏짝 벗고 그러면 어떤 대본 시나리오 받고 아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내가 잘할 것 같다 아니면 내 거랑은 상관없이 아 요신 너무 웃기겠다 뭐 이랬던 거 그 이제 콩이랑 예고편에도 나온 건데 이제 콩이가 삼겹살을 막 구워 먹는데 이제 제가 먹지 말아라 우리 회사 건데 왜 먹냐 사람 음식을 왜 먹냐 귀신이 그러면 그 귀신이 사람 먹는 음식 뭐 그러면 우리 제사상에 뭐 왜 다 뭐 산적도 올리고 좋아하는 음식도 올리고 맞아 네 그런데 삼겹살 서상희 씨가 이번 영화 오마이고스트가 해외 13개국 선판매가 되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럼 글로벌 무대 인사도 가시나요? 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오이고 이게 팬들에게 이제 해외 팬들에게 반응 좋으면 이제 비행기 티켓 끊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쪽에서 막 초청도 하고 네네네 그 아무래도 이 귀신이 나오는 얘기는 또 이 각 나라마다 스타일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좀 귀엽고 재밌게 뭔가 요즘에 또 앞에 K가 또 다 보자 네 그렇죠 네 뭔가 K 귀신 이야기 네 귀여운 그런 이야기로 좀 반응이 좋을 것 같아서 네 만약에 좋은 반응이 오면 저희 무조건 가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13개국 뭐 그 인사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13개국 정도는 저희가 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와 벌써 선판매 배급이 이루어졌어요 오 재밌겠네 네 너무 사실 근데 이제 세계 각국의 귀신들이 다 다르지만 그렇죠 K 귀신이 최고거든요 K 귀신도 재밌습니다 사실 이제 외국에 뭐 드라큐라도 있고 강희씨도 있고 요즘은 좀비 그렇죠 그치만 하얀 소복이 있고 네 시칼문 한국 귀신은 못 따라가 아 그렇죠 그렇죠 최고로 무섭죠 어릴 때부터도 기억이 있잖아요 항상 전세를 고향 이렇게 보면서 무서웠던 하얀 소복에 피 떨어지는 건 아휴 못 따라갑니다 그치 무슨 드라큐라크 양복 입고 어디 그런 거 따라 강희씨는 귀엽잖아 그 콩콩 뛰는 거 그럼요 아 우스스하긴 뭐 그렇죠 그 전설의 그 내다리 내나를 그치 거기다 머리 풀르면 아 너무 무섭습니다 확 떨어졌어요 2684님이 정진훈 배우님 올해 봄부터 최근까지 함께 작품했던 스태프입니다 너무 예의 바르고 스태프들에게 친절한 진훈씨 농구도 잘하고 즐거웠던 현장이었어요 이번에 개봉하는 영화도 대박났으면 합니다 아이고 이거는 지금 미담인데 우리 2684님이 같이 일하셨던 스태프뿐인데 이런 게 찐이잖아요 그렇죠 아 2684님이 누구시지 한번 쳐보고 싶은데 그 농구도 잘하고 즐거웠던 현장이었다는데 리바운드 농구영화 장흥준 감독님 네 맞습니다 김은희 작가님 맞습니다 부부가 네 함께 와 거기다가 뭐 장난 아니겠는데 이 농구영화는 네네 이게 2012년도 중앙고등학교 실화바탕의 얘기고요 이제 6명이서 전국대회 결승전까지 올라가게 되는 정말 기적같은 이야기를 담은 아직 개봉 안 했죠 네 아직 개봉 안 했습니다 이때도 한번 무부하셔야겠네 이때도 한번 또 불러주시면 또 제가 오겠습니다 이 영화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아니 오늘은 지금 오마이 고스트 너무 재밌지만 이거는 막 장흥준 감독님과 김은희 작가님의 그렇죠 우리 또 피지컬 되는 액션되는 지눈 씨가 합류했으니 네네 또 굉장히 재밌게 찍었기 때문에 이 오마이 고스트 먼저 또 보시고 살짝만 또 기다려주시면 또 금방 그래 맞아 개봉을 할 테니까 지금 오마이 고스트 얘기하러 나왔다가 리바운드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이거 계약 위반이야 하여튼 리바운드 리바운드 이건 땡기네요 머리 치즈커님 정진은 배우님 영화 개봉을 앞두고 영화 개봉을 눈앞에 두고 설렘이 가득할 것 같은데 기분 어떨까요 가수로서 음원 공개나 앨범 발매할 때와 느낌이 달라요 아 머리 치즈커상 이게 외국 분이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우리 일본 팬분이신데 되게 질문이 역시 새롭습니다 그 앨범 발매할 때 느낌이랑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앨범 발매할 때는 이 믹스마스터까지 다 저희가 모니터하고 듣고 정말 지겹게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듣다가 나오니까 연습도 많이 하고 근데 영화 개봉은 개봉을 할 때 저도 이제 처음 주로 보게 되는데 기술시사 하기 전까지는 못 보고 있으니까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 에너지가 저렇게 살았구나 뭔가 이 장면은 저래서 없어졌구나 라든지 되게 좀 많은 생각들이 좀 다르게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데 성취감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더 영화가 크나요 그런 건 아닌가 처음에 음원도 이제 마스터링된 음원을 딱 들었을 때 성취감은 똑같은데 뭔가 타이틀 곡은 주로 작곡가 분들께서 써주시고 저희는 이제 노래만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한 캐릭터로 그 얼만큼을 살아간 어떤 결과물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취감이 종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거 이제 영화 개봉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뭐 엄마 아빠는 열 번 정도는 보시겠죠? 가족들은? 근데 저는 참 특이하게 이게 낯간지러워서 창피해서 괜히 그런 거 있죠 근데 아마 엄마 아빠 따로따로 많이 보러 가실 거예요 그러실 거예요 분명히 또 가족들이 또 많이 보러 가실 텐데 뭐 보시는 팬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뭐 저에게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아니면 전혀 없으셨던 분들도 이제 보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되게 유쾌하고 재밌는 영화니까 가볍게 정말 팝콘 맛있게 드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원 씨가 지금 이제 막 전화가 온다면서요 방송을 많이 듣고 계신가 보죠 그런가 봐요 그런 분들은 최소 다섯 번은 봐주는 걸로? 다섯 번 조금 짠 것 같고 아 그래 더 해야 돼? 일곱 번까지는 우리가 아 그래요? 그거는 가족에는 불가능한 건데 뭐 나중에 또 이 OTT 시장에 VOD로 또 나오거나 그 시간이 지나면 또 나올 테니까 극장에서 한 네다섯 번까지 봐주시고 VOD는 뭐 항상 틀어놔 틀어놔 계속 하지만 계정은 다른 걸로 왜냐하면 결제가 또 따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한 번 사고 계속 보지 말고 계속 계속 매번 결제를 아이고 모래치즈코님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정진우 씨 노래 한 곡 더 듣죠 어떤 노래예요? 제 첫 솔로 앨범이었던 곡입니다 윌 듣고 오겠습니다 정진우 씨의 5일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시각이 1시 45분 되겠네요 한창우 씨가 2AM 형들이 많이 놀린다고 하셨는데 진우 씨가 나온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누가 제일 많이 놀리나요? 왜 놀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너무 가깝잖아요 사실 정말 뭐 언제는 가족보다도 많이 보는 관계니까 그러니까 서로 좀 낯간지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보면은 괜히 대사 같은 거 계속 따라하고 근데 2AM 형들이 이제 뭐 이렇게 하면 꼭 다 보죠? 다 봐줘요 또 다 봐주죠 알게 모르게 또 다 봐주고 뭐 좋았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니까 누가 이번 영화 보고 제일 말이 많을까요? 항상 많이 놀리는 건 수롱이 형이 가장 많이 아 정말? 네 항상 수롱이 형이 많이 놀려요 김가연 씨가 요즘 골프에도 빠진 것 같은데 진우 씨가 생각하는 골프의 매력은 뭔가요? 아 우리 진우 씨가 골프 언제부터 했어요? 저 제대로 배운 지는 이제 뭐 몇 달 안 됐고 사실 시작한 지는 꽤 됐는데 이제 중간에 막 영화 몇 개월 찍으러 이제 지방 가고 이러느라고 많이 못 쳤어요 근래 이제 힘이 좋아서 뭐 너무 잘 칠 것 같으다 그쵸 또 며칠 전에는 스크린 골프 사촌 형이랑 갔다가 이글을 또 해버려가지고 너무 행복했던 추억을 또 남겼습니다 누구랑 같이 쳐요? 우리 아는 뭐 쿤 형이랑 찬성이 형 찬성 씨가 되게 잘한 권희 형도 이제 막 치기 시작해서 막 같이 나가자 하고 있고 아 그거 너무 재밌겠네 네 주로 이제 가족들하고도 많이 나가고요 네 그렇게 치러 다닙니다 준호 씨는 안 쳐요? 준호 형 골프 소식은 아직 못 들었어요 네 아 그러니까 준호 씨가 또 연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좋은 얘기 같은 거 많이 해주나? 많이 뭐 근데 정말 저희끼리는 그런 뭐 좋은 얘기라든지 이런 게 불가능한가 봐요 왜요? 너무 민망해? 네 너무 민망해 그치 물어보는 것도 민망하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들도 좀 민망해가지고 그냥 아유 뭐 그런 걸 물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웃고 영통이나 하고 네 자 이 리연 씨가 최파타의 공식 질문이 있는데요 영화 오마이고스트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은 뭔가요? 음식의 일가견이 있는 진호 씨의 추천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마이고스트 볼 때 같이 먹는 거 뭐 이제 가장 뭐 이제 뭐 평범하게 뭐 팝콘 뭐 이럴 수 있지만 저는 오마이고스트는 조금 귀엽고 좀 발랄한 영화이기 때문에 먹을 때 소리가 조금 날 수 있는 저는 나초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나는 혹시 아까 이제 그 콩이가 삼겹살 먹는다고 그래서 삼겹살을 같이 먹으면 어떨까 근데 그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었는데 저도 뭐 떡갈비나 삼겹살을 추천해드리고 싶었는데 또 극장에서는 먹을 수 없으니까 극장에서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나초 치즈 듬뿍 찍어서 이야 미치겠다 근데 이제 뭐 극장에서 아니더라면 오마이고스트 할 때는 거기서 나오는 음식이 삼겹살 떡갈비 원래 그런 데서 나오는 거 먹고 싶잖아 아 갈비찜도 나오고 떡갈비도 나와요? 네 그럼 그거 다 먹어야지 다 드시면서 한 번씩 보시면은 몇 번 보셔야겠네요 아니 콩이가 그렇게 뭘 잘 먹는구나 콩이가 이제 그 스튜디오가 저희가 그 홈쇼핑을 하면서 그 스튜디오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아 먹을 게 많은 거야? 먹을 게 많아서 아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갈비찜 먹는 장면 보는데 정말 군침 돌게 너무 맛있게 먹어서 그거 끝나고 갈비찜은 아니고 저는 이제 불고기를 해먹었습니다 아 이거 뭐 먹을거리가 맞는 거네 맞습니다 이한혜씨가 이제 가을이고 점점 추워지는 겨울이 올 텐데 원래 발라드는 추운 날 들어야 제맛 아닌가요? 새벽 2시 오프화들은 언제 컴백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좋은 곡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제 또 얼마 전에 이제 어른이 아니야 라는 곡으로 먼저 공개를 해드렸고 다음 곡은 또 차차 또 준비하면서 또 추운 겨울에 맞게 준비해서 나오겠습니다 아 그래 예정이 있어요? 어 아직 예정은 없는데 그러니까 얼굴 보니까 예정이 없네 하여튼 너무 기다립니다 자 광고 듣고요 이하나84님이 고3 딸아이가 오늘부터 대학 수시 원서를 쓰기 시작하는데 얼른 원서 쓰고 오마이 고스트 보러 가자 해서 개봉 날짜에 온 가족 보러 가려고 예매했습니다 와 딸이 정진우씨 좋아해서 같이 찾아보다 저도 입덕했어요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 근데 너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또 가족이 함께 또 보기 너무 편한 영화여서 함께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영화 오마이 고스트 네 이제 내일모레 15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개봉을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망관부 하트 망관부 하트 이거 보면 기분 좋아지나요? 이 영화 보면 영화 보면 당연히 기분 좋아집니다 그리고 좀 기분 좋아지고 이제 즐거운 생각들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그 점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즐겁고 재밌으면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정진우씨 주연의 영화 오마이 고스트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2AM의 이 노래 네 이 노래 또 들어야죠 네 그쵸 이 노래 들으면서 진우씨하고 인사 나눌게요 진우씨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마이 고스트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우 이었습니다 리바운드 할 땐 리바운드 할 때도 또 와야죠 안녕 안녕 멋진 차를 태워주고 싶지만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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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gane 에러우야 이거 바로 저장 레수로 이걸로 애러우 에러우 에러우 러시아 라나나 에러우 리바운드 할 때도 jätte잤러워 러시아